자 그래서 우리는 사마타와 비파사나 지관이죠 우리는 불교의 모든 수행의 선종까지 지관으로 계속 연결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요 사마타와 비파사나를 통해서 어떻게 수행을 해서 초선의 선종에 들어가는가 그래서 사마타를 통해서 오장을 어떻게 다스리는가 그 다음에 비파사나를 통해서 오장을 어떻게 다스리고 그리고 사념처 혹은 오온을 관하는지 그렇게 들어가는 거죠 자 그러면은 오장을 다스리고 난 다음에 사마타로 들어가는 것하고 비파사나로 들어가는 것하고 차이점이 있어요 그거를 알아차리셨는지 모르겠는데 사마타로 들어가서 그게 계속 이어지면은 그러면 어디로 가죠? 그건 로키아 자나로 가는 것이죠 그래서 세속의 선으로 그렇게 초선, 2선, 3선, 4선으로 가는 거예요 만약에 이 파사나를 통해서 오온의 생멸을 보고 그 다음에 은의자, 두카, 은하타 이것을 관하게 되면은 어디로 갈까요? 오장을 밟고 어디로 갈까요? 로쿠 따라 출세관으로 그렇게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출세관의 자나와 세관의 자나가 바로 사마타를 통해서 혹은 위파사나를 통해서 하는 것에 따라서 세관적, 출세관적으로 나눠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출세관의 자나 그러면 중요한 질문을 해야 되는데 나는 여기에 있는 스님들의 수준을 아직 잘 몰라서 이거를 들어가야 되는지 안 들어가야 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한번 대답이 나오는 것을 보고 적절히 판단하도록 하죠 경전에서 나오는 이 초선, 2선, 3선, 4선은 사마타적인 자나를 말할까요? 위빠사나적인 자나를 말할까요? 조금 연구반에 있는 스님들이 한번 그런데 이제 뭐 우리 비구니 스님들은 무슨 반에 있어요? 1학년이에요 아 1학년이에요? 개인적으로 생각하면 아니 뭐 증거 없으면 가만히 있으면 돼요 내가 뭐다라고 했을 때는 반드시 거기에서 증거가 이거이기 때문에 나는 뭐라고 생각한다 이것이 있을 때는 대답을 해도 되고 그거 없으면 가만히 있으면 돼요 네 아니 이 경전에서 말하는 건 아니 여기 여기 지금 여기 보면은 지금 내가 무슨 경을 띄었냐면 사문과경을 사문과경에서 지금 초선, 2선, 3선, 4선을 얘기하는데 이 경전에서 석가무니 부처님이 그렇게 이렇게 유도하는 그러니까 이렇게 의도하는 반은 사마타선을 의도할까요? 아니면 위빠사나선을 의도할까? 그거를 제가 질문을 드렸어요 위빠사나에도 5장을 다스리게 되네요 위빠사나선도 아니 사마타도 5장을 다스리고 위빠사나도 5장을 다스려요 자 그러면은 아니 그냥 모르면 가만히 있으면 자 그러면은 증거를 하나씩 하나씩 모아보자고요 따스임에 반짜 니 바라네 이게 잘 보일라나? 내가 이거를 이렇게 해주면 좀 좋을까? 좀 나은가요? 이렇게 하면 따스임에 반짜 니 바라네 빠히네 아따니 사마느 빠사또 빠모잠 자야디 따스임에 반짜 니 바라네 이 5장을 빠히네 버릴 때 아따니 내가 사마느 빠사노 사마느 빠사또 보게 되는데 무엇을 보게 되는가? 반짜 니 바라네 빠히네 그래서 5장을 버리는 것을 보았을 때 빠모잠 그런 기쁨이 생기는 거죠 자야디 빠모디타서 삐띠 자야디 그 기쁨 다음에 삐띠가 발생하고 삐띠 많아서 마음에 그 삐띠가 생겼을 때 까요 빠삼바디 몸에 빠삼바디 가벼움, 경안이 생긴다 그 빠사, 빠사다 까요 그래서 경안이 몸에 생기면 수칸베드디 기쁨을 느끼고 수키노찌담 기쁜 마음에 사마디아디 마음이 집중된다 삼매된다 라고 했죠 그래서 삐띠와 슈카가 있는 초선에 머무는데 그것만 있는가요? 다른 게 있죠 삼비타까 하면 삼비자람 비타까도 있고 그 다음에 비자라도 있고 그 다음에 비베까 떨쳐버림에서 오는 삐띠슈카 그럼 무엇을 떨쳐버렸는가 하면 까메히, 비비자이바 까메히 여러 가지 종류의 욕망과 비비자 아쿠셀레이 여러 가지의 불선법을 벌인 데서 오는 비타까와 비자라와 삐띠와 슈카가 있는 초선에 머무른다 라고 그렇게 했어요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비타까와 비자라와 사비타까와 사비자라로 떨어버린 다음에 그 다음에 삐띠슈카가 있는 초선에 든다 라고 했어요 비타까와 비자라가 여기에서 뭐를 말하는지 우리는 아비담마하고 경전하고 살짝 다른 어프로치가 있는 것을 알게 돼요 이제 우리는 청정도론하고 그리고 아비담마따 상가하에서는 비타까와 비자라를 뭐라고 해석을 하느냐 하면 어플라이드 토트, 비타까 그 다음에 비자라, 서스테인드 토트 그래서 번역하면 일으킨 마음을 비타까라고 하고 그 다음에 비자라를 지속되어진 마음이라고 하는데 이 아비담마에서 일으킨 지속되어진이라고 설명할 때 이거는 확실하게 삼매의 수행을 염두에 두고 그렇게 설명을 하고 번역을 하는 거예요 어떤 왜 삼매를 염두에 두고 아비담마에서는 그렇게 해석을 한 거라고 본다면 우리는 아비담마에서 40가지의 깐마타나 40가지의 수행 주제가 있어요 그 대부분이 선정삼매하고 선정수행하고 관련되는데 자 여기에서 40가지 중에서 제일 첫 번째 나오는 것이 10가지 그룹이 뭐죠? 뭐 4가지의 색깔과 그 다음에 지수화풍과 그 다음에 이제 공간과 그 다음에 빛 이렇게 해서 10가지가 되죠 자 여기에서 10가지 중에서 하나만 취하죠 황금 색깔을 딱 취해요 그 다음에 또 하나를 취하면 지수화풍 중에서 흙을 취해요 그래서 흙으로 부처님을 만들고 황금색을 취했다 그러면 40가지 중에서 몇 가지가 나왔죠? 거기에 두 가지가 나왔어요 거기에다가 세 번째 그룹이 뭘로 되느냐 그 다음에 불법승 그 다음에 신라 그 다음에 짜가 그 다음에 대바 이렇게 해 가지고 불법승 삼보와 그 다음에 신과 그 다음에 잘살은 행위와 뭐 그런 것들을 억념하는 그런 이제 그 수행이 있는데 그 중에서 불을 취하자구요 그래서 그 불념처라고 그렇게 할 수 있죠 불을 염하는 그런 수행 그러면은 3가지를 통해서 우리는 3가지를 우리는 만약에 부처의 그 상호를 만들고 부처를 계속 관하는 삼매를 수행하면은 40가지 깐맛 하나 중에서 3가지가 들어왔어요 뭐가 들어왔죠? 첫 번째 지대 두 번째 옐로우 칼라 그 다음에 세 번째 불수념 여기 3가지가 돼 있어요 자 그러면은 이제 초창기에 불수념을 할 때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눈을 부릅뜨죠 부릅떠가지고 부처님을 아주 있는 대로 다 쳐다보고 기억하고 눈을 딱 감아요 그러면은 여러분들 몇 초를 갈까요? 지금 한번 실험해보세요 저를 한번 자세히 보고서 그 잔상이 몇 초까지 남는가 한번 보세요 눈을 딱 감고 머릿속에 든 것이 없는 분들은 한 1분까지도 가고 머릿속에 든 것이 많은 분들은 한 3초 안에 잔상이 흐리해지다가 5초 정도 지나면 7초 정도 지나면 7초 정도 지나면 사라지게 되죠 그런가요? 대충 스님은 삼매 삼매 타입이에요 삼매 타입이라고 삼매 삼매 수행 타입이라고 그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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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님은 사마타 수행을 닦을 것을 열심히 권해드려요 그래서 그래서 이제 어플라이드 또트 라고 하는 비타까는 이쪽 아비담마에서는 무슨 뜻이냐면 사라지면 다시 또 쳐다보고 사라지면 다시 또 쳐다보고 이런 과정을 어플라이드 또트 적용하는 마음 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서스테인드 또트라고 하는 것은 뭘 말하냐면 한 번 딱 보고 눈을 감았는데 한 시간이 가도 두 시간이 가도 계속 지속되어지는 거예요 요거를 뭐라고 하냐면 빗자라라고 해요 아비담마에서 얘기하는 것은 근데 잊어버려서 다시 또 쳐다보고 계속해서 1분마다 계속해서 눈 뜨고 쳐다보는데 한 달이 지나고 1년이 지나고 계속 그래야 돼 이 작업은 비타까 라고 그래요 그런데 보통 사람들이 한 석 달 백일 지나면 그러면 이제 지속되는 기간이 굉장히 길어져요 그러겠죠 그래서 이제 이것을 비타까 비자라고 해요 자 그러면은 이건 무슨 수행에 해당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사마타 수행과 그 다음에 이빠사 수행을 설명한 것을 들어봤을 때 아주 분명하게 사마타 수행을 할 때에 비타까 비자라를 해석하는 거예요 그런데 경전을 자세히 살펴보면 이런 식으로 설명이 안 돼 있는 경우가 많아요 경전에서는 뭐라고 됐냐면 내가 쭉 이렇게 한문경전 번역된 것도 한 세네 가지를 읽어보고 했는데 왜냐하면 예전에 번역한 분들도 실력이 대단한 분들이에요 국비 들여서 그렇게 중국에 국비를 들여서 번역한 사람들 대단한 분인데 이분들은 심 살필심 자 살필사 자 비타까 비자라를 번역하거나 아니면 또 두 번째로 번역하는 것이 심사 말고 또 뭐가 있죠? 각과 간 각관 그래서 각관으로 그렇게 번역을 하거나 보통 이런 식인데 경전의 문맥을 살펴봐도 문맥을 살펴봐도 윗다가로 계율을 지키는 것을 그러니까 계율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보는 것은 조금 거칠은 것들이죠 그 다음에 윗자라로 마음속에 오장이 있는 점지를 관찰하는 것 좀 섬세한 거죠 윗자라로 좀 섬세한 거죠 그래서 윗다가로 신체의 행위를 관찰하고 윗자라로 심리적인 상태를 관찰하는 것으로 이 경전을 살펴보면 그렇게 쓰인 데가 좀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그것을 그런 식으로 비타까 빗자라를 사용한다면 아비담마에서 얘기하는 것하고 좀 다르거든요 이거는 이제 관찰 쪽이기 때문에 각관도 아마 그런 뜻으로 번역을 했는 것 같아요 관찰 쪽이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위파사나 쪽으로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래서 비타까 빗자라가 두 가지 사마타 야니 사마타를 수행하는 사람들 하고 윗바사나 야니 그래서 윗바사나 를 수행하는 사람이 비타까 빗자라가 다르게 해석되어 줄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을 아셔야 되고요 네 그렇게 해서 네 그렇게 해서 그래서 이제 삐띠슈카가 비타까와 비자라가 있는 상태에서 삐띠슈카가 온몸에 스며들지 않은 데가 없다 이것이 이제 초선 초선이 되어요 자 여기에서 에까 같다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지금 네 개만 나왔어요 비타까 비자라 삐띠슈카 네 개가 나왔는데 에까 같다가 여기에 포함될까요 안 될까요 아비담마에서는 에까 같다를 집어넣거든요 여기 안에 있어요 없어요 자나에서 에까 같다는 넣컨 안 넣컨 간에 기본적으로 포함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여기에 있는 것으로 봐줘야 되고요 자 이선을 이렇게 이제 보면 문하쩌빠람 마하라자 비쿠 비타까 비자라남 와 우파사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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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하는 것은 쉬어져 있기 때문에 패시파이드 됐기 때문에 쉬어졌기 때문에 아잇담 삼빠사다 남 쟤다 서 에코디바밤 아어비타까 어비짜람 사마디 참 삐띠 삐띠 숙함 뚜띠암 자남 우파사마 바자 비하라티 소위 맘에 까야만 사마디 제나 삐띠 숙해나 아비산댓 파리산댓 파리 파리파레티 낫서 낀지 삽바 사빠바또 까야서 사마디제나 삐띠 숙해나 아프담 호띠 어디에도 이 삐띠 숙하가 온몸의 구석가 없는 데가 없는데 자 여기에서 삐띠와 비타까와 비자라를 가라앉히고 자기의 그 가라앉혔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아잣담 자기 자신 속에서 삼빠사다 빠사다 지금 여기에 있는 것은 강목스님의 번역인데 내가 강목스님 번역을 논 이유가 차이점을 이제 우리 학인들한테 설명하려고 그대로 놨는데 삼빠사다 빠사다 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무엇이냐면 빠사다 라고 하는 것은 몸의 경안을 빠사다 라고 하죠 그런데 여기는 확신이라고 했네요 그래서 경안이 생기고 쟤 따서 에코디바밤 마음이 하나로써 그렇게 단일해졌을 때 그렇게 단일해졌을 때 어비타까 비타까도 없고 어비자라 비자라도 없는 사마디 마음이 하나가 된 상태 사마디에서 나오는 그런 삐띠와 슈카가 있는 두띠와 자나가 발생한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비타까 위자라를 우빠사마 그것을 가라 미우빠사마 가라앉힌다 라고 그렇게 했어요 위타까 비자라가 왜 가라앉혀야 될까요 초선에서는 뭐를 없앴죠 초선에서는 빠빠서 아쿠살라 그것은 개하고 해당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없어졌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오장 오장이 사라지고 그래서 빠빠서 아쿠살라 하고 오장 개하고 오장 양쪽이 사라지 있는데 그 사라지는 도구가 뭐였어요 위타까 비자라였어요 근데 그게 어느 정도 이제 숙달이 되면은 이제 그 사라진 것이 어느 정도 숙달이 되면 더 이상 이제 애를 쓰지 않아도 개가 그냥 저절로 지켜지고 그 다음에 애를 쓰지 않아도 어느 정도 이제 오장이 이제 사라지게 되면 이제 사라진 상태가 되죠 이제 그런 상태에서 이 비타까 비자라는 방해 요소일까요 아닐까요 무 어떤 방해가 될까요 이 비타까 비자라는 우리 이제 그 선종에서 말하는 사량 분별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이 이선의 상태에 그 초선의 상태에서 비타까 비자라의 상태하고 가깝지 않은가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해요 그래서 사량 분별을 하게 되면은 그것이 완전한 적정에 들지는 못하죠 그런 것이 남아있는 그래서 이 선이 되어서야 비타까 비자라가 사라졌을 때 그제서야 이제 정말 이제 그 사량 분별이 떨어진 상태에서 산매에 드는 그런 상태가 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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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여기에서 아비담마에서는 비타까 비자라를 뭐라고 얘기하죠 여기에서 일으킨 생각과 그 다음에 지속적인 생각이 사라졌다 일으킨 생각과 지속적인 생각이 사라졌다 라고 그렇게 번역을 하면은 그러면은 이 다음에 연결이 어떻게 될까요 일으킨 생각과 지속적인 생각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불상에 대해서 일으킨 생각과 지속적인 생각이 사라졌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 비타까 비자가 사라지고 그런 상태에서 삐띠숙하 그 말은 뭐냐면은 불상을 더 이상 이제 관하지 않는다는 얘기가 될까요 여기에서 이제 아비담마적으로 해석하면은 여기에서 조금 논리적인 문제가 조금 발생 하게 되는 부분이 있어요 뭐 여러분들 중에서 좋은 견해가 있으면 말씀하셔도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이 상태에서 그러면은 만약에 이 파사나 수행자라면 무엇이 남아있을까요 샤띠하고 빠자나띠가 남아있어야 되죠 샤띠 샤띠 샤띠마 샤띠마가 남아있어야 되죠 그래서 이제 이 2선에 머물게 되는데 비타까 비자라가 사라지게 된다 자 3선에서는 푸나짜빠라마 하라자비쿠 삐띠야 비라가 우페카토 삐띠야 위라가 위라가 우페카토 자 여기에서 특징은 뭐냐면은 삐띠에 대해서 지금 여기에서는 삐띠를 뭐라고 설명했어요 정신적인 시혈이라고 했죠 정신적인 시혈에 대해서 라가 라가 그런 탐욕을 위 없애버렸기 때문에 오는 우페카토 그런 이제 평정된 평온의 마음에 머물게 된다 자 어제 이제 스님이 질문한 거죠 그러면은 이 우페카가 이제 3선의 상태하고 4선의 우페카하고 어떤 상태인가 라고 얘기했을 때에 여기에서 삐띠가 사라졌다는 그 3선하고 4선을 한번 살펴보자고요 4선을 보면은 푸나차빠라 마하라자비쿠 수카소쩌 빠하나 두카소쩌 빠하나 뿌파이바 그러기 전에 그 전에 소마나서 도마나섬 앗당가마 그 전이라고 하는 것은 몇 선을 말하죠? 3선에서 소마나서하고 도마나서가 뭐죠? 시 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정신적인 그런 기쁨과 정신적인 슬픔은 3선에서 사라졌는데 지금 여기에서는 뭐를 없애고 있어요? 수카소쩌 빠하나 이게 그 락도 버리고 두카소쩌 빠하나 고도 버린다 그래서 고락은 남아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3선의 우페카는 시우가 사라진 데서 오는 우페카 라고 그렇게 얘기한다면 4선에서는 고락 시우가 사라져 버린 그런 우페카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아둑함 아숙함 고아락을 고아락이 없는 우페카 평온한 혹은 평온한 그 상태에서 사띠 파리수띠 사띠가 청정해진 사띠가 청정해진 짜뚜탐 자나 우파삼 빠자피아라띠 라고 했어요 여기에서 사띠가 나오고 앞에서는 사띠가 안 나왔어요 앞에는 사띠가 없어도 된다는 얘기일까요? 그냥 생략형이죠 그래서 앞에서도 사띠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사띠라고 하는 그 용어 사마디에 사띠라는 용어를 쓸까요? 안 쓸까요? 사마디에 수행자는 사마디에는 사띠라는 용어가 아니고 에깟 같다 일념집중 이라는 단어를 써요 그래서 사띠라는 용어와 그 다음에 비타까 비짜라의 그런 설명과 뭐 그런 것 등등으로 해서 지금이 사문가경에서 나오는 사선은 이제 백번 양보해도 사마타와 비파사나야의 그 양쪽의 사선을 얘기했거나 아니면은 비파사나를 수행하는 자의 그 사선을 얘기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그렇게 보여지죠 학문을 하는데 100% 증거가 없으면 극단적으로 이거다고 우기는 것은 아주 어리석은 짓이에요 자기 위신 다 깎으면 나중에 아닌 것이 밝혀지면 그냥 학문을 할 때는 약간 가능성을 유부를 유부를 두어야만 그렇게 돼요 그래서 이제 나는 이제 심중적으로 유파사나 그 수행을 하는 상태의 그 사선에 그러니까 로쿠 따라의 그 사선을 얘기하자는 것이라고 보고 자 그렇게 해서 이 사선을 얻게 되면 그러면은 우리 그 대념 처경에서 사선을 얻게 되면 바로 일어나는 현상과 그 다음에 이 사문가경에서 일어나는 사선을 얻어지는 현상과 같을까요? 다를까요? 같은 점도 있고 다른 점도 있어요 같은 점이라고 하는 것은 이 사선 이훈에 단맞자쿠 법안이 생기는 것 그런 점은 같아요 근데 여기에서 더 들어간 게 있어요 그 사이에 법안이 생기기 전에 뭐가 들어갔죠? 삼명육통 이라고 하는 것이 들어가죠 자 그래서 우리는 대념 처경에서는 삼명육통 이라고 하는 것을 그것을 빼버린 상태에서 법안이 나오는 것을 그 얘기했는데 그 사이에 뭐가 있죠? 칠각지가 있죠 그래서 이 사선의 그 상태에서 칠각지를 그렇게 성취하는 사선을 칠각지를 통해서 성취하는 것 그거는 주로 어디에서 많이 쓰이죠? 위빠사나약 위빠사나 수행자들이 그 칠각지를 통해서 사선을 성취하는 것이 많이 나오게 되죠 자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삼명육통이 나오는데 첫 번째로 이제 여기에서 무엇을 하게 하는가 봐야 되는 거죠 이제 무엇을 법을 이제 보는 거예요 그렇게 법을 보는데 그 법 중에서 무엇을 첫 번째로 보게 되는가 하면은 나를 봐야 되죠 나를 봐야 되는데 나의 가장 기초가 되는 것은 뭐죠? 몸이죠 그래서 이 몸이 사대로 이루어진 것을 그것을 쳐다보게 되는 거죠 첫 번째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사대로 이루어진 나의 몸에 대해서 무상하고 그 다음에 집착할 것이 아닌 것을 관찰을 해서 몸에 대한 집착을 버리게 되면 그러면은 그러면은 이제 경전에 있는 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마음이 몸으로부터 분리가 되어서 그래서 몸이 이제 자유를 얻어서 움직이게 되죠 어떻게 어떻게 나오냐면은 나는 강국수님 이거 번역할 때 무슨 정신으로 번역을 하셨는지 이것을 믿음으로 번역했는지 의심하면서 번역했는지 아직 물어보지는 않았는데 소애밤 사마이 때 이와 같이 마음이 삼매 사마이 때 마음이 삼매 들고 파리스 때 청정하고 파리요다 때 그 다음에 안 가네 그래서 안 가네 안 가 안 가면은 욕망이죠 욕망으로서부터 멀어지고 비 갔다 우팟길래서 그러니 이제 어 길래서 번뇌들이 그 비 갔다 사라지고 무두이 때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깜마니에 마음이 이렇게 능숙하게 그렇게 하기가 쉽고 그 다음에 스티기 때 마음이 스틸해지고 아낸자 마음이 흔들림이 없는 그런 상태에서 마노마야묵 까야 마음으로 만든 몸이 아비님미 아비님미나 나요 그래서 그래서 아비님미 기울어지게 그렇게 하고 찌땀 아비니하라니 그러면 찌땀 아비니하라니 마음을 향하게 하고 아비니마나 메띠 기울게 한다 소 이마마야 까야 안냥까야묵 이 몸에서 안냥까야묵 다른 몸을 아비니미나 아비니미나 루삼 마노마야 사랍 앙가 빠짱 김 아비니 인드리암 아흰 아흰 인드리암 그래서 감각기관이 결여되지 않은 모든 감각기관을 갖춘 마음으로 이루어진 그런 몸을 만들어 하게 된다 이게 이제 마노마야 까야 라고 하고 의성신이라고 이거를 다른 말로 의성신이라고 그렇게 하죠 그래서 이것은 이제 대승경전에 주로 많이 많이 나와있는 그런거죠 의성신 특히 화음경에 거기에서도 많이 얘기하고 그 다음에 능원경 쪽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하고 그래서 마음으로 만들어진 몸이 나타나고 그 몸이 우리 첫날에 얘기한 것처럼 자유롭게 가게 되면 신족통이고 그 다음에 그것이 가다가 여기저기서 나는 소리가 들리게 되면 천이통이고 그러면서 여기저기 지나가다가 다른 중생들이 생각하는 것을 보게 되면 그러면 타심통이 되고 이제 그것이 같은 공간에서뿐만 아니라 과거로 가게 되면 나의 전생을 보기도 하고 남의 전생을 보기도 하는 것 나의 전생을 보면 부패니 부패니 바사 아누사 띠냐 나 숙명통이 되는 것이고 남의 전생을 보게 되면 디바짝슈냐 나 천안통이 되는 거죠 여기에서 부처님께서는 쭈라바까 율장 11장에서 소품 소품 11장에서 뭐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냐 하면 불법이 한 천여년 갈 것을 500년이면 500년 정도 불법이 가겠다라고 말씀하시죠 그 율장 소품에서 그 원인이 뭐죠 그 원인이 비군이가 승가에 들어와 이것은 오해받기 쉬운 얘기인데 비군이가 승가에 들어와서 불법이 천년에서 500년으로 줄어든 되기보다도 두 개의 성이 한 승단에 있기 때문에 불상사가 발생하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문제는 인도에서 살아본 사람들이 비군이 스님들은 전혀 죄책감 가질 필요 없어요 인도에서 살아본 사람은 그 당시에 인도가 어떤 상황들인지 알면 그 상황에서 해진 얘기예요 지금하고는 거의 관계가 없는 뭐냐면 제가 인도에 살 때 비아르하고 그다음에 북인도 쪽으로 갈 때 갑자기 깁차에 정복을 한 그 군인들이 수십 명이 쫙 타고 긴장모드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렇게 굉장히 삼엄하지 그래서 인도 사람한테 물어보니까 이쪽은 강도가 출몰하는 곳이기 때문에 군인이 이렇게 와가지고 이렇게 지키고 그다음에 신원을 다 확인하는 거예요 신분증을 꺼내서 굉장히 한국에서는 그냥 계엄령이 있을 때 아니면 보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 있죠 지금 현재 21세기에도 그 동네는 아직까지도 군인이 보호를 해야 돼 기차가 지나가는데도 이제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부처님 당시는 기원전 6세기 완전 원시시대 아니에요 그다음에 얼마나 그 비군이들이 따로 있게 되면 어려운 일이 많겠어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그 당시에 있는 육파철학이나 다른 이 힌두교를 보면 여자를 출가 출가한 여자 수행자가 있느냐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었어요 그 당시에는 그 당시에는 그 당시에는 보호를 받기가 어렵고 치안이 어렵기 때문에 출가자라는 것은 외따로 떨어져서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외따로 떨어진 곳에 강도와 도족들이 출몰하기 때문에 거의 혼자서 살 수 없어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께서는 어떤 계유를 지정했죠 비군이의 승단은 어떻게 하라고요 비구의 승단에서 멀리 떨어지지 않은 곳에서 적당한 거리에 항상 비군이의 승단이 있게 하고 그래서 비구들이 가서 보살펴줘야만 됐어요 지금은 비구가 보살펴줄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지금은 치안이 좋아서 뭐 법이 다 보살펴주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없는데 그 당시에는 비구들이 보살펴줘야 됐어요 그래서 이제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제 예상치 않은 그런 문제가 발생하게 되고 이제 그런 것을 이제 예언해 하셨기 때문에 부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어쨌든 그 불법이 500년으로 이제 줄어들 거라고 그렇게 했어요 근데 가만히 이렇게 살펴보면 우리가 역사 속에서 테라바다 불교가 희미해지고 인도에서 발자취가 사라지게 된 때가 언제예요 기원전 2세기 정도예요